13만 6천 5백 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마트 솔루션즈입니다. 스마트 솔루션즈의 테마는 전기차 그래핀 LCD 장비 의료기기 반도체 장비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자율주행 LCD, 가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즈은 동사는 2000년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진단장비,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음 플라즈마 진단장비의 경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제품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후발업체의 진입 장벽은 높음 매출은 전기차 사업부 54.46%, 플라즈마 검사 장비 5.41%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마트 EPD, 스마트 HMS와 유리기판 검사 장비인 EGIS 크랙, EGISW ABI가 있음 대시 2017년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였으며 2018년 초소형 전기차 DE와 2019년 초소형 화물차 DEC, 2020년 경차형 모델인 EVZ, EVZ 등을 출시하였음 재무 대시 주력인 프라즈마 및 유리기판 검사 장비의 공급 물량 감소에도 신규 사업인 전기차 관련 매출 반영의 영향으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 및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비용 제거에도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전방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경영 전기차인 EVZ의 판매 호조세 지속, 에디슨 모터스와의 사업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스마트솔루션즈의 시가 총액은 3,35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14위입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상장 주식수는 2,890만 3,180주입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5.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6.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5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4.76배, 7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8억원, 마이너스 66억원, 마이너스 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0억원, 마이너스 105억원, 마이너스 85억원입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9번지 36%이고 유보율은 315.7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6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솔루션즈의 종가는 11,600원이며 주가가 스마트솔루션즈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스마트솔루션즈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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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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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관련주 스마트솔루션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